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캔보자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리버캄넬이 아스코 가이드라인에 새로 등재가 되었죠. 아직 공식적으로 뉴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호자죠. 그리고 FDA 허가 최종 리뷰 결과 3월 29일날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손에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서야 HLB 3명과 유상증자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겠죠. 허가가 안 난다 그러면 지금의 가격에서 유증했다. 무조건 실패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는 것은 악재지만 주가인 악재죠. 그렇지만 허가 가능성은 더 높여주는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유럽 EMA 추진을 이제 시작을 했죠. 이런 호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 FDA 허가가 나냐 마냐 라는 부분인데 허가 가능성이 정말로 높은 상황이죠. 주가가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반영을 어디까지 시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올려서 허가 나고 나서도 계속 선반영, 선반영 계속 시킬지 어느 수준까지 갈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이었죠. 갑자기 찬물을 확 얹어버리는 초대형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유상증자 소식이 나와버리면서 오늘 주가가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죠. 단발성 주가 약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EMA, 지금 이 캄넬 수맙, 리버 캄넬에 대한 부분이 양건에 등재가 되었다. 이제 유럽 쪽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화가 난다. F대 화가 난다. 유럽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가이드라인의 아스코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되었다. 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되었고 그런 상황을 보면은 허가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허가는 거의 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상태에서 상당한 자신감으로 유증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은 허가는 낙이 나는가보다 이렇게 더 확신을 주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별로 오늘은 좋지 못합니다. 코스닥 쪽에 외인 기관이 1,300억에 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코스피는 4,000억 외인이 사고 있는데 기관이 좀 팔고 있죠. 어쨌거나 그렇지만 증시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 분위기가 아주 심한 느낌입니다. 체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HLB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내부적인 악재가 아주 크죠. 생명과 유성증자 이 소식에 아주 뭐 이 매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가지고 다 팔아버리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로 신안에서 거의 지금 백만주 가까이 팔고 있죠. 백만주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이 재피도 매도하다가 이제 사라졌고 양매도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 신안의 주포인데 얘들이 사주면 올라가죠. 얘가 팔면 내려가죠. 공식입니다. 공식. 자 거기에다가 재피모가 숨지기고 있다가 얘도 나와가지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급은 안 좋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주가가 강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급인데 자 그런데 삼성에서 들어오고 있죠. 세력들이 이용하는 창구 삼성 신안하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JP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는 JP는 거의 존재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오늘 잠깐 나왔다고 얘가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주인공이 얘죠. 얘 얘 얘.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매도하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재들이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뉴스를 공식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뉴스를 내게 되면 생명과학의 유증이지만 생명과학의 유증이다. 그런데 허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는 소식들이 이제 뉴스화 되어서 나오게 된다면 이 주가는 다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아주 높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뉴스들을 아직 써먹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업설명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진행이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지금 오일선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신한하고 JP이 정말 폭탄 매물을 집어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이 어찌보면 HB그룹에는 큰 악재로 볼 수 있는 유증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일선은 지킨다. 더 내려치려면 내려쳐봐. 오일선 지켰어. 분봉상으로 224일선은 지키겠어. 이런 지금 에너지가 나아고 있다. 라는 것은 불행 중 타행이고 그리고 상당히 강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최종 리뷰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이 호재확재 대결인데 오늘은 단발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게 과연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부분인가 아니면 생명과학의 유상증자 소식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을 해 준 상태가 되는 거죠.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을 해 주고 또 이 세력들은 이 빌미를 이용해서 주가를 여기서 매도를 해서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이제 상승 흐름이 마감이 되겠죠. 선반영된 주가 이제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하루 이렇게 4% 수정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게 단발성이냐 단발성 악재로 그냥 해프닝 수준으로 마감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신호탄으로 주가 흐름이 여기에서 상승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 나오는 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유럽 EMA 신청을 또 진행을 해서 안건에 등록이 되었다. 이런 소식까지도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올 호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FDA 허가라는 게 정말로 큰 재료죠. 그래서 이 생명과학의 유상증자 이 소식이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이런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상당히 약해지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좋은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그런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5회선 잘 지켜주고 좋은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세가 좀 위입이 되고 있죠. 신안하고 JP의 이런 강력한 공격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회선을 지키고 4%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숨죽이고 좀 지켜봤는데 상당히 다행스러운 흐름이 지금 5장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추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듯이 움직이고 있는 주가 흐름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상증자 주인공인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안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죠. 유상증자 소식의 주인공인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지금 주변 HB그룹 계열들은 적감의 숫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올라서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단발성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